안녕하세요. 뮤지컬 조각숨의 작가 곽재훈입니다. 저는 사람과 세계를 사랑하는 작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뮤지컬 조각숨 작곡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장재훈이라고 합니다. 원래 이 작품은 2년 전에 쓰여졌던 작품인데요. 혼자서는 무대화까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. 그래서 덮어두고 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었고 이번에는 뮤지컬 제작에 대한 체계를 익히고 또 제대로 된 멘토링을 받아서 디벨롭하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. 저희 작품이 보육원이라는 이런 설정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그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그것들을 각자의 마음들을 또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관계들이 모여져서 이뤄지는 그 탐험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것들을 어떻게 음악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작품을 만들었고요. 그래서 되게 따뜻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작품이 그 끝에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도 이 끝에는 좀 따뜻한 마음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희 작품에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라이브에도 참 감사하고요.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뮤지컬 조각쌈이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많이 예뻐해 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